하... 나 CEO가 체질인가?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많은 분들 가슴 속에 있는 그 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그냥 때려치우고 나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그 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죠. 저의 마음속에도 살포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사업을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야 라는 표현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말 그대로인가요? 그럼 그거 중국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 때려치우다, 생각 중이야, 이런 거 전체적으로 모으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앞부분 되게 중요해요. 我在考虐 라고 했잖아요. 我, 나는,在, 뭐, 뭐 하는 중이다. 동사 앞에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부사입니다. 진행을 나타내줘요. 考虐 라는 것은 고려하다인데 우리 고민하다 라고 할 때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잖아요. 고민하는 거 엄청 심각하게 고려해보는 거 이거 바로 여러분考虐 있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我在考虐, 나는 고민하는 중이야, 고려하는 중이야,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야. 무엇을? 放棄, 이치에 라고 했죠. 放棄가 바로 포기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치에는 일체, 일절,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그냥 포기하고 開始, 시작하다,做生意 생의가 바로 장사, 비즈니스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做生意하면 사업하다 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사업을 시작할까? 在考虐, 생각 중이야, 고민 중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문장 굉장히 간단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하면서 그냥 바로 외우고 사업하러 가자고요 여러분. 我在考虐,放棄一切,开始做生意 사업하러 가면 될 것 같아요. 갑시다 여러분. 我在考虐,放棄一切,开始做生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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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Chief of Executive Officer CEO 哦 嘿嘿嘿 嘿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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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在考虐,放棄一切,开始做生意 嘿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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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